불법 참 운이 안 좋았던게 제가 10개를 1년동안 다 하고 계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다 걸린거에요 다 걸려가지고 한 집당 물어 놓음 3개월치의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그 안에 제가 다 직접 가구 조입해 놓고 한거 하나도 못 건지고 싹 손 들고 나왔죠 그동안 제가 순회를 엄청 봤어요 거기서 사실 제가 그때부터는 맨하탕을 안 나갑니다 그냥 투어할 때 입고 해 놓고 맨하탕 나가서 제가 기분이 좀 안좋아도 이해하세요 볼 때마다 왜냐면 우리가 꼭 경로가요 제가 집을 빌렸다가 걸린 집이 꼭 지나가요 그리고 꼭 그 앞에 있는 빨래방에서 제가 피자 한조각 먹으면서 빨래하고 그 기억이 나나보니까 제가 이따 조금 침을 해더라도 ㅋㅋㅋ